Start today, Learn English 그러면 지금부터 어떠한 다양한 콩글리시 표현들이 있고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볼까요? 집에서나 학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컨센트 컨센트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과 똑같은 컨센트? 아니에요 절대 컨센트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올바른 표현은 바로바로 outlet 입니다 outlet은 상품의 할인 매장이나 배출구, 배출 수단이란 뜻을 가진 명사에요 전기가 배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컨센트의 올바른 영어 표현은 outlet 입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회용 비닐봉지 일회용 비닐봉지의 올바른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말로 비닐봉지니까 혹시 Vinyl bag? Vinyl bag? 아니에요 Vinyl V-I-N-Y-L은 레코드판이란 뜻도 있고요 명사로 비닐이란 뜻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비닐봉지를 Vinyl bag이라고 하진 않아요 일회용 봉지의 올바른 표현은 바로 Plastic bag Plastic bag 입니다 우리가 아는 플라스틱과는 생긴 데가 달라서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마트나 슈퍼마켓을 가면 Plastic bag을 정말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꼭 잊지 마세요 Can I get a plastic bag? Can I get a plastic bag?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컨닝 시험에서 하는 컨닝은 과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과 똑같이 가닝? 가닝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컨닝은 형용사로 교활함 명사로는 교활함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절대 시험에서의 컨닝과는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올바른 표현은 바로 C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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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A-T Cheat 는 동사로 부정행위하다 속이다 바람피우다 즉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동사 Cheat에 ing를 붙여 Cheating 은 명사로 부정행위 또는 남녀가 바람핀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절대 Cheating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He cheated He cheated 우리가 가게에서 가장 좋아하는 1 플러스 1 아이템 1 플러스 1은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단순하게 1 플러스 1 아이템? 아니죠 올바른 표현은 Buy one get one free item Buy one get one free item 입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주는 아이템 이란 뜻이죠 이 표현을 줄여서 B-O-G-O BOGO 라고도 해요 선생님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는 가끔 BOGO 쿠폰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2 플러스 1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Buy two get one free Buy two get one free item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Oh, those are Unspecial buy one get one free Oh, those are Unspecial buy one get one free 헬스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러닝머신 러닝머신의 올바른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말 그대로 러닝머신? 러닝머신? 아닙니다 정답은 Treadmill 만약에 러닝머신이라고 말하게 되면 러닝머신은 작동하고 있는 기계란 뜻으로 엔진처럼 움직이고 있는 기계 장치가 연상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러닝머신은 Treadmill이라고 해야 됩니다 Treadmill의 어원을 짧게 설명드릴게요 1800년대 영국에서는 감옥 죄수들에게 고문과 노동을 함께 시키기 위한 장치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죄수들이 Treadmill 장치 위에 올라가 걸으면 곡식이 빠지는데 그때 하체의 힘을 많이 사용해야 하기도 했고 강제로 오랜 시간 기계 위에서 걸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수들에게 벌을 줌과 동시에 생산적인 노동력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요 이 역사의 토반으로 디디다, 달다 라는 뜻을 가진 Tread 재분소, 갈다 라는 뜻의 Mill 이 합쳐져서 러닝머신 Treadmill 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The Eagle is on the Treadmill The Eagle is on the Treadmill 지금까지 배운 올바른 영어 표현을 정리해 볼게요 컨센트는 Outlet Outlet 일회용 비닐봉지 Plastic bag Plastic bag Plastic bag 시험에서 일어나는 컨닝 Tr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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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plus one item Buy one, get one free item Buy one, get one free item 러닝머신 Treadmill Treadmill 다양한 콩글리시 표현들 5개를 총 살펴보았는데요 콩글리시 표현과 영어권 국가 현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잘 살펴보았나요? 정확한 표현을 알아두어야 미국인들과 무사소통할 때 훨씬 더 편하답니다 꼭 오늘 배운 표현들 기억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